검푸른 바닷가에 비가 내리면 어디가 하늘이 있고 어디가 물이 오는 그 깊은 바다 속에 고요히 잠기면 무엇이 산 것이 고 무엇이 주었소 눈앞에 떠오는 친구의 모습 흩날리는 꽃잎 위에 어른 거리요 차 멀리 들리는 친구의 음성 달리는 기차 바퀴가 됐다 하연아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모습 그 모두 진정이라 옮겨 말하면 어느 누구 하나가 홀로 일어나 홀로 일어나 아니라고 말한 사람 누가 있겠소 눈앞에 떠오는 친구의 모습 흩날리는 꽃잎 위에 어른 거리요 차 멀리 들리는 친구의 음성 달리는 기차 바퀴가 대답하려나 달리는 기차 바퀴가 대답하려나 이 시각의 음성 연상은 이 시각의 음성 또한 그녀를 그녀를